배구 코트 위에 숨은 사령탑 수비 전문 포지션 리베로 최근 브이리그에는 리베로를 활용하는 방법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리시브와 수비를 나눠서 담당하는 리베로의 군오파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최근 브이리그를 보게 되면 특히 예전엔 배구를 잘 안 보시다가 최근 들어서 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저 팀은 리베로가 계속해서 경기 중에 들락날락 왔다 갔다 하네 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리베로 한 명을 거의 고정으로 가는 팀이 있는 반면에 두 명의 리베로 체제로 가는 팀도 있을 테고 이 2인 리베로 체제 어떤 시스템인지 시청자분들에게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이성규 의원 초반에만 해도 혼자 리베로 1인 시스템이었는데 최근에는 경기에 리베로가 두 명이 등록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면서 각 팀마다 리베로를 혼자 하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 리베로 중에서도 리시브에 강점이 있는 리베로가 있고 디그에 강점이 있는 리베로가 있거든요 그런 팀들은 이 두 선수를 분업화시키면서 리시브하는 리베로, 디그하는 리베로 이렇게 하면서 서브 칠 때는 디그하는 리베로가 들어가고 리시브 시에는 리시브에 또 장점이 있는 리베로가 투입이 되면서 팀 전력을 극대화시키고 있는 요즘 추세입니다 장소연이 형 그러면 리베로긴 리베로인데 디그를 더 잘하는 리베로가 있고 리시브를 더 잘하는 리베로가 있는 건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리시브를 잘하기 위해서는 볼을 컨트롤할 수 있는 감각이 굉장히 좋아야 되거든요 물론 많은 노력도 분명히 있겠지만 약간 타고난 선수들도 있습니다 이 감각적으로 타고난 선수들이 훨씬 더 리시브에 강점이 있고요 예를 들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있는 선수 중에서는 리시브에 그냥 타고났다고 할 정도로 좋은 감각이 좋은 선수는 임명호 선수라고 보여지거든요 하지만 지난 시즌에 비해서 리시브 효율이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임명호 선수라든지 오지영 선수도 거기에 해당되는 선수고요 그리고 디그 쪽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순발력이 좋다든지 아니면 수비 위치 선정이 좋은 선수가 디그 쪽의 리베로를 담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앞서 말씀해 주신 임명호 선수나 오지영 선수는 거의 전담으로 디그 상황이 됐던 리시브 상황이 됐던 1인 체제로 가는 팀이라고 본다면 반대로 2인 리베로 체제를 쓰고 있는 팀 이성규 의원 어떤 팀들이 남자부에 있을까요? 올 시즌에는 그렇게 물어보는 것보다 올 시즌에는 1인 리베로 시스템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빠를 정도로 올해는 한국전력 외에는 지금 거의 모든 팀들이 2인 리베로 체제를 시도하고 있고 그리고 일반 팬분들이 볼 때는 리베로 발 빠르고 몸이 빠르면 무조건 리베로에 최적화 거기에 배구 선수 중에 가장 키가 작고 네 맞습니다 키 작고 빠르면 리베로를 잘할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아닙니다 아닌가요? 리시브 하는 선수들은 몸도 빨라야 되지만 감각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감각이 좋은 선수들이 리시버에 더 장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 키 정도에서 한 체중 감량 한 10kg 정도 하면 어떻게 좀 가능할까요? 윤성호 아나운서 정도면 리베로 쪽에서 장신에 속하죠 굉장히 듣고 보니까 기분이 좋은데 근데 또 재밌는 얘기가 코트 안에 리베로를 팬분들이 보다가 밖에서 리베로를 보면 깜짝 놀라요 생각보다 커서 네 맞습니다 평상복을 입었을 때 코트에 있을 때는 160대, 170대로 보다가 밖에 나오면 그래도 170대 후반 180대거든요 그래서 많이 놀란다고 하더라고요 남자부에서 OK금융그룹 같은 경우는 부용찬 선수와 함께 정성현 선수가 리베로 입장에서 디그와 리시브 파트를 좀 나눠서 경기를 한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2인 리베로를 가동하고 있는 OK금융그룹인데요 정성현, 리베로가 리시브를 전담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또 반면에 발이 빠른 부용찬 선수가 발이 정말 빠르거든요 디그에 또 최적화된 리베로이기 때문에 디그를 전담하고 있는 부용찬 리베로입니다 그렇군요 특히 살아있는 레전드라고 볼 수 있는 리베로계 레전드로 볼 수 있는 여호연 선수가 있는 현대캐피탈 최근 들어서는 박경민 선수라는 굉장히 잠재력이 풍부한 신인 리베로를 발굴하기도 했는데 지금 현대캐피탈의 리베로 운영은 어떻습니까? 네 현대캐피탈 올 시즌에 박경민이라는 리베로를 얻었어요 채태현 감독의 리빌딩 또 퍼즐의 한 조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호연 리베로가 워낙에 잘해주고 있지만 리시브에서는 큰 체력 부담이 없고 선발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몫을 충분히 해주고 있지만 디펜스적인 면에서는 지난 시즌에도 구재혁 선수가 디펜스를 맡을 정도로 지금 분업화를 하고 있는 현대캐피탈 리베로인데 올 시즌 박경민 리베로가 오면서 박경민 선수가 디펜스도 좋고 리시브에도 또 장점이 있는 선수예요 여호연 리베로를 대체할 나중 자원으로 박경민 리베로가 어느 정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여자부에서는 2인 리베로 체제를 활용하고 있는 팀들 어떤 팀들이 있을까요? 지금 현재까지는 흥국생명과 GS 칼텍스입니다 흥국생명 같은 경우는 코버컵 때는 도수빈 선수 혼자 체제로 했는데 시즌이 들어오면서 박상미 선수를 디그 쪽 부분에 리베로를 배치를 했거든요 박상미 선수 같은 경우는 디그 부분에서 한나의 멋진 수비를 할 때 퍼포먼스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디그 하나로 인해서 분위기를 올라가는 그런 케이스도 여러 번 있고요 또 최근에 한수진 선수가 시즌 초반에는 그렇게 눈에 띄지는 않았는데 코트에 적응을 하고 경험이 점점 쌓이다 보면서 한수진 선수의 그런 어떤 디그 부분도 굉장히 활약도가 좋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앞서 잠시 언급해 주신 1인 리베로 체제로 가는 팀들은 좀 어떨까요? 지금 현재 도롱사 임명호 선수라든지 오지영 선수가 이 두 개의 디그라든지 리시브 부분에서 굉장히 잘해주고 있거든요 워낙 좀 탁월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전에는 임명호 선수와 오지영 선수가 같은 팀에 도롱사 팀에 있었습니다 저도 그때 그 시절에 같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생각했을 때 오지영 선수의 그런 리시브 부분이라든지 디그 부분이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는 임명호 선수가 홀로 뛰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KGC 인상공사를 이적하면서 본인의 그 실력을 지금 충분히 좀 발휘하고 있는 케이스고요 특히 오지영 선수 같은 경우는 운동 신경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체력 운동을 할 때도 보면 다 상위권에서 다 1등, 2등을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운동 신경력이 좋은 선수죠 그만큼 배구 포지션에 있어서 가장 운동 능력이 좋은 선수가 해야 되는 포지션이 바로 리베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수비 능력 이외에 리베로가 코트에서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 또 있을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현대 캐피탈의 여우현 리베로가 요즘에 또 특히나 관중이 제안이 되면서 선수들의 목소리가 더 잘 들리잖아요 그렇죠 중계를 보시면 여우현 리베로의 그런 싸인 또 화이팅 이런 게 많이 들리실 거예요 이렇게 선수들에게 싸인과 화이팅을 불어넣어주면서 수비 리시브 나머지 다른 화이팅을 또 전담하고 있는 리베로입니다 그러면 여자부에서는 남자부의 여우현 리베로가 예를 들어서 있듯이 어떤 선수가 좀 대표적으로 동료들에게 길을 화이팅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선수가 있을까요? 뭐 이전에는 김해란 선수가 그 후위 쪽에서 굉장히 좀 잘했거든요 물론 코트에 리더도 있기도 해야 되지만 그 후위 쪽에서 어떤 수비 위치를 잡아주고 그리고 얘기를 해주고 이런 중심을 잡아주는 선수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 전에 김해란 선수도 잘해줬고 지금 오지영 선수 그런 부분들이 코트 안에 선수들을 굉장히 계속 조율을 하면서 뒤에서 보이지 않게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 중심을 잡아주는 게 굉장히 큰 부분이죠 그렇다면 제가 두 분 해소리원께 한번 여쭤볼게요 역대 대한민국 리베로 계보를 좀 쭉 훑어봤을 때 최고의 리베로 한 두 명 정도만 꼽아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V리그가 출범한 이후에 생각해보면 7, 8년생 동갑내기 리베로네요 여우연 리베로와 최부싱 리베로 지금 대한항공 코치로 있는 그 두 리베로가 가장 인상에 남습니다 성향은 좀 어떻게 다를까요? 성향이요? 여우연 리베로는 모든 팬분들이 지금도 하고 있으니까 알 테고 최부싱 리베로 예전에 명장변에도 나왔는데 웜업종까지 뛰어가서 발로 다 디그한 장면이 있거든요 그 정도로 발이 정말 빠르고 디펜스 쪽에서 아주 강점이 있었던 최부싱 코치였죠 그렇군요 여자부 역대 최고의 리베로 두 명을 좀 꼽아주신다면요? 일단 김애란 선수의 어떤 퍼포먼스가 굉장히 좀 크긴 했었는데 김애란 선수 같은 경우에는 디그 쪽 부분에서 굉장히 좀 순발력 있는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줬고 지금 현재에는 지금 임명호 선수라든지 오지영 선수가 좀 잘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두 분의 수련에 언급밖에 있던 리베로들은 좀 분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닙니다 다들 잘해주고 있지만 그중에 두 명을 말씀드린 겁니다 서운해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가장 지금 프로리그에 가장 인상이 남는 리베로는 그 두 명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공격수만큼의 그런 임팩트 내지는 시상 기준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만 코트에서 배구 코트에서 리베로가 보여줄 수 있는 그 내용 숨은 어떤 조연 역할인데 조연보다는 주연에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여러분께서 SBS 스포츠를 통해서 V리그를 보실 때 리베로의 움직임 중점으로 보시면 배구를 보는 그 재미가 조금 더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